한 장의 사진 그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주의 한 컷,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주의 한 컷은요, 오늘의 첫 사진으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찍힌 사진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소아, 청소년, 백신 동료에 대한 반발의 진정서. 일단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고 어렵고 좀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청소년 확진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는 일단은 예방접종밖에 없다. 예방접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혹시 예방접종했다가 무슨 부작용 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패스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러한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42%가 오늘 나왔고 반대하는 의견이 58%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종의 설득을 하는 온라인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도 반대한다는 댓글 폭탄이 터지고 상당히 조금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온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물론 SBS 그쪽에서 한 건 맞는데요.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한 고삼이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고 예고를 해서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헌법상에 무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어차피 헌법에는 원론적인 문구만 있는 거고 그걸 해석하는 건 사람인데 그 헌법의 문구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그때그때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신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과학적인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이거는 통계 수치 같은 걸 가져다 놓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의 위험성,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각각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수치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번에 헌법소원한다면서 얘기한 것도 보면 언론적인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맞아도 감염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예방접종의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가치관, 생각, 사상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는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고 하고 안 하고는 과학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사회에서 자꾸 과학이 실종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꾸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선택의 자유를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자꾸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게 됐는지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근대 사회 자체가, 근대 시민국가 자체가 선택의 자유를 상당 부분 규제하면서 태어난 겁니다. 이 사회 자체가.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사회는 왜 매드맥스 같은 영화에 보면 완전히 약육 강식의 굉장한 무서운 사회가 펼쳐지잖아요. 거기는 선택만 있죠. 그런 데가 바로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펼쳐지는 사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걸 규제하고 시작한 사회가 근대 사회인데 이 근대 시민국가의 정신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러한 헌법서 원인이 뭐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돼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익도 중요한 법이고 언론이 이런 부분 특히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부분을 많이 집중하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 백신 접종률 그런 가운데서도 한 50% 1차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5세부터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의학 선진국들이 청소년 접종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걸 자꾸 위험하다고 물론 이제 과학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옳다는 법은 없지만 그 결정을 뒤집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반대되는 과학적 사실이나 수치를 제시해야지 지금 해외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아 청소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5세, 5살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5살, 6살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탈리아도 12살 때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영국은 18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돼서 과도하게 공버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약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연구하라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문가들의 소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